와 미친 어 뭐야 이제 끝날 때 됐잖아 와 저 두방마저 우주로 죽네 쟤네들 입장에서는 밥먹으러 오는거일수도 있지 와 와 미쳤어 저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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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금방 저렇게 복구를 하려다니 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오 와 미친 갑옷새끼들 저거 에잇 에잇 아이 진짜 소용도 없어 이거 버티기가 아닌거 같은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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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앙 앙 앙 아잇 앙 앙 앙 잔챙이까지 나오고 이건 아니지 와 잔챙이가 이거 계속 무한대전인 것 같고 야 감자 이 새끼야 젠장 고통놈이 아냐 미신 미신 다크소울 됐다 히힛 히힛 으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히힛 또 나오나? 절대로 현혹되지 마소 이런 젠장 이건 아니잖니 언제까지 도대체 와 숨을 쉴 수가 없다 진짜 힘들었어 샷건탄 200발을 넘겨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썼지 그러니까 탄은 진짜 기본탄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와야 된다 특수탄이 많아야 되네 샷건의 특수탄이 아직 없어가지고 방장님이 지금 총알을 잘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특수탄을 내가 안사왔다니까 이 게임 굉장히 쉬운 게임이라고 흠... 니 똥 굵어 니 똥 칼라똥임 여기있어 좋아 차라리 인간들이 좋지 일단 잘 죽는 것 같고 무빙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그러고보니깐 나 영문판으로 할때 그때 엑스박스로 했던 것 같거든 근데 그때 이정도로 안빡셌었어 내가 늙은 것이지 탄을 좀 죽이는게 좋다 탄을 좀 죽이는게 좋다 근데 쪽찔끔 또 시작이구나 이걸 막아 보는거야 다 뚫고 오는구만 다 뚫고 와 다 뚫고 오는구만 다 뚫고 오는구만 다 뚫고 오는구만 저렴한 저게 어느정기 속담이 있네 저게 어느정기 속담이 있네 저게 어느정기 속담이 있네 저게 어느정기 속담이 있네 저게 계속 유인하면 되 자 수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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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걸렸어 어 유인해서 싸우는게 제일 낫다 아 근데 너무 희한한게 너무 많이 온다는게 좀 그래 디펜스 게임도 아니고 어 야 비겨라 총알이 또 데미지가 얼마 안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거 아냐 이거 아 문 잠궈놨네 와 줌샷을 할수있게 애들이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자 한다 줌샷 와 또 공개써 물량으로 미니까 버틸수 없네 이거 어 차라리 이제 큰 놈들 한 명씩 한 명씩 좀 데리고 오면 좋아 설마 여기서 떨어졌지 자 이걸 만들자 자꾸 이걸 누르네 이거다 꼭 무한 리젠같이 나오니 확세군 그래 이거야 이거 땡기면 하나 더 내려오면 이건 망하는건데 아니지 뭐가 열린거야 뭐가 열린거지 조금 쉽게 하려면 특수탄을 많이 사와가지고 특수탄 샷건의 특수탄 뭐 그리고 권총 권총이다 특수탄 좀 많은게 권총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어 78발 있네 이거네 이거 이걸 쓰자 팻보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더 빡셀텐데 팻보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더 빡셀텐데 팻보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더 빡셀텐데 뭐 내가 못하는거 아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못한다 못한다 막 하면서 놀려대고 막 개지랄 떨면 누가 좋아하니 어? 상임인가봐 아니라니까 이 게임이 조금 다르다니까 아 시발 진짜 내가 이거 이거 바로 끄고 지금 내가 그거 뭐야 그 에임보정 전혀 없는 그거 뭐 헤일로 포를 해주고 싶다 하 뭔가 에임이 이게 미끌미끌한게 이게 좀 남달라 차권 타나니 어 정말 남다르다니까 딱히 뭐 칼버스트 아 펫보이가 그나마 나은데 아 아이템 판매 뭐 팔만한게 없다 야 다 팔아 아 내가 너무 막 몰라갖고 막 파는거 아냐 이거 아 이제 약이 별로 없어서 윙스틱이 많으니까 이걸로 암살을 하면서 가야겠다 아 여기 왜 막혔지 여기 못 갈텐데 여기 못 갈텐데 갈 수 있나 어 여기 못 가게 돼 있네 아 이것도 못 넘어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때려 죽였는데 뭐야 이거 여기로 올라가는거잖아 아니 이런데를 관광특구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것입니다 지금 캠페인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네 네 네네 어 난 난이도 어려움이네 어제 보통으로 우리가 바꾸지 않았니? 근데 왜 계속 어려워 이거 한번 정하면 계속 중간에 바꿀 수가 없네 쬐하하하하하 그럼 나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으로 한거야 그럼 나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으로 한거야 어쩐지 얘들 존댕 안죽더라 진짜 나도 보통으로 하고싶습니다 아 지금 뭐야 와 이탄 대박이라 야 어 내려와 내려와 이거 무조건 한방에 죽네 우와 권총이 지금까지 제일 강한 무기였다니 바꿨을 당시에 뭐가 보통을 바뀌어 안 바뀌는구만 좋아 처음부터 안 바뀌었었던 곳이야 체력은 어디야? 그곳에서? 다가압하는 거라 잠시만요 skill 내일 네가 잘담이 야 이거 어려움이야 풍방장기가 어려움이라고 신중을 다 알고 있어 나쁜 새끼들 어딨니 나 보통으로 바꾸면 안될까 그럼 애들 금방금방 죽을거 같은데 어 이새끼 어 이새끼 어 이새끼 아 그냥 두방 맞아 아이씨 어 저 머리를 갖다가 디밀질을 났네 홈스를 존내부리네 나쁜놈이네 나쁜놈이네 이거 어 신중히 한 땀 한 땀 가야됩니다 이거 난이도 변경이 안됩니다 지금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난이도 변경이 안되갖고 너무 개고생하고 있다 정말 왜 중간에 난이도가 안받겨 나한테 왜이러는거야 나한테 왜이러는거야 아냐 이거 보통 아니라니까 어제도 그렇게 해서 보통을 하다가 전혀 달라진게 없길래 왜이렇게 빡세지 했더니 세이브프렘프 모든 파일에 그게 안적용됐네 이게 64피트가 약간 오름이 있나 뭐 왜그러지 이게 64피트가 약간 오름이 있나 그래도 팻보이가 있으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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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새끼야 꿀밤다 꿀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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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 피한다 해봐 이새끼야 내려와 내려와 언제까지 피해야돼 내려와서 싸워 오오오오오 아이씨 이거 피하는거 힘들어 죽겠어 형 형 내가 잘못했어 형 형형형 형형형 형이 이거 이거 어떻게까지 피해 왜 애가 안 내려와 와아 와아 이거 샷건된다 자, 가까이 붙어서 빙글빙글 돌면 내가 바구같이 버리버리 까거든 아, 참 무서운 새끼 저거 이거 세이브 아우먼 스카이지 자, 저장을 하면서 저기가 정말 무서운 곳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온 줄 알았나? 자, 천천히 한 놈씩 뒤로 빠져 와, 쪽수가 많다 일단 저기도 한 놈이 있고 저거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치열한 전투를 이리로 왜 내 갈아입사 미니틀 미니틀 나와라 죽는다 나와라 나와라 죽는다 나와라 이런 아이새끼 안죽은거 알아 내가 지금 애들 파밍을 잘 안하고 있어 일어나 아 쟤 뭐야 아 쟤 와우와우와우와우 iste resolver 아 이제 아 지금 也是